예, 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아빠와 아들을 모셨습니다. 시인인 아들, 그리고 영화감독인 아빠, 예술인 가족이네요. 민시우 시인과 민병훈 감독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우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우군 몇 학년이죠? 지금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네. 딱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같이 딱 보입니다. 자, 일단 두 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아버님부터? 네, 저는 지금 약속 영화를 함께 시우와 함께 만든 영화감독이고요. 저는 민병훈 감독입니다. 네, 영화감독 민병훈 감독님. 저는 약속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또 영화 배우네요, 그러면? 네. 아빠가 감독이고? 네. 혹시 감독님이 막 무섭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영화 찍을 때? 아니요. 두 분 지금 제주에 살고 계시면서 영화도 이번에 찍으셨고 그 다음에 또 시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제주에 살고 계셨던 겁니까? 제주에서 7살 때인가 6살 때 제주로 와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해서 6살 때부터 계속 쭉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6살 때부터 7살 때부터가 아니라 6살 때부터 살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때 내려올 때 기억은 잘 나요? 아니요. 너무 옛날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이 계속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기억이 잘 나고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제주 생활이 그래도 좀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저는. 네. 제주 자연과 제주 환경이 저는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또 그 부모님들이 자연에서 느끼는 힘, 치유, 혹은 자유로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 얘기를 먼저 하시네요. 그 속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매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빠의 시각이고. 근데 우리 시우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또 비교하기도 좀 그렇긴 하겠네. 제주에서 사니까 좋긴 좋아요. 네. 뭔가 서울이랑 제주랑 좀 비교하면 서울은 조금 복잡하고 뭔가 조금 몰려 있는 데서 인구가 제주는 뭔가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환경도 좋고 해서 제주에서 사는 게 저는 좀 더 좋아요. 놀 때 뭐하고 놀아요? 애들이랑 수다 떨고 놀러 가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놀아요. 축구도 하고. 근데 한참 놀기만 해도 바쁜 그런 시기인데 시우 군이 시집을 냈어요. 아까 시집 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이란 시집을 냈고 오늘도 하나 갖고 와서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는 언제부터 썼어요? 2학년 때 학교에서 시라는 걸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보고 저한테 시를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좀 써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집에 가서 집에 가자마자 썼는데 그걸 쓴 거를 제가 그냥 놔두었는데 아빠가 그걸 봐서 너 이거 좀 잘 쓴 것 같다고 이제부터 시를 쓰면 어떠냐고 해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써온 시입니다. 우와 주변에 어른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네요. 네. 처음에 교육이 중요한 게 어릴 때 시를 썼는데 잘 쓰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잘 썼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때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 슬픔비라는 시인데 이제 밖에 비가 와서 그걸 보고 비하면 뭔가 눈물이 처음으로 떠올라서 그거 보고 영감이 좀 떠올라서 그때 처음으로 쓴 시가 슬픔비라는 시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상 시인이 맞네요. 시우가. 비를 보면서 나가서 놀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눈물을 보고 슬픔을 먼저 봤다는 이야기인데 아저씨 말이 맞아요? 네. 그럼 아버님께 좀 여쭤봐야겠다. 시를 쓴 걸 우연히 먼저 보게 되신 거잖아요. 시우가 와서 자랑하면서 이거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그 시를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시 첫 장 그러니까 시 노트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네모칸이 있는 거기에 그냥 또박또박 쓴 시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슬픔비 해서 또박또박 자기 글씨체로 쓴 시를 보고 어라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시우가 엄마의 부재, 엄마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를 잘 쓰고 그랬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우가 자기의 마음을 은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시우와 아빠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를 앞으로 한번 권유해보자 또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영화의 발단이자 또는 시의 발단이죠. 이쯤에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얘기를 좀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엄마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엄마의 부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우가 비를 보고 거기서 슬픔 보고 눈물을 보면서 거기서 시를 쓴 거잖아요. 시우군 씨의 사실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거예요? 약속이란 시인데요. 책 제목과 같이. 약속이란 시를 제가 가장 오래 고민하고 그렇게 쓴 시가 약속이고 거기에 마지막 문장에 천국에선 언제 꼭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엄마가 실제로 저한테 말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말해준 거라서 그걸 생각나서 그거를 쓰고 그리고 책 제목도 그래서 약속이에요. 엄마의 이야기가 기억이 돼서 그것이 이제 시로 나왔구나. 그 시를 가장 좋아하고 지금 쓴 것 중에서 혹시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듣기로는 아저씨가 듣기로는 엄마와의 대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 조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저. 책을 좀 드릴게요. 원하는 시. 제가 읽는 것보다는 약속을 읽을 거야? 네. 시우 군이 읽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약속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어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시의 구성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제가 아까 대화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대화가 글 속에 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를 쓴 거를 이게 첫 번째 시는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아빠가 보여드렸을 텐데 아빠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은 읽어줬었나요? 이 시 때문에 또 역시 영화 제목도 약속이 되었고 시집 제목도 약속이 되었는데 어른인 제가 약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과연 약속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시의 울림이 아빠인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저도 아이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빠 또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적으로 약속을 함께 미래를 향해서 그런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시유가 준 저에게 또 약속이죠 그 약속이라는 의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많이 변해가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아들의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느끼셨던 바가 좀 크셨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약속이 아니라 미래의 재향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헤어졌지만 이 헤어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는 다시 만난다라는 약속 이런 부분이 어른인 저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 혹은 주변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저에게도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공감성과 보편성이 우리 대중분들에게 그리고 관객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유군 요즘도 계속 시 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쓰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뭔가 시가 좀 어려워졌고 예전처럼 하루에 계속 쓰는 게 아니라서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밥을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뭔가 시를 꼭 써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시를 써야 제 할 일을 다한 것 같아서 시를 계속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내용의 시를 쓰고 있어요? 궁금하네 예전에는 엄마에 관한 시를 썼다라면 지금은 엄마에 대한 시보다는 그냥 다른 엄마에 대한 시 말고 뭔가 다른 사람이 쓰는 뭔가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네 엄마 이야기 날과 아는 엄마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어려운 건가요? 왜 요즘 어렵다고 느끼죠? 시 쓰는 게 옛날보다 옛날에는 뭔가 좀 뭔가 옛날에는 2학년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말투도 어렵게 써도 뭔가 딱 그 나이에 맞게 보이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면은 나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좀 더 어렵게 쓰고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우 군이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 편히 쓰면 돼 그러게요 시를 주변에서 잘 쓴다고 해주고 그게 또 기회가 돼서 발단이 돼서 시작을 하고 또 지금 잘 쓴 시집까지 나왔지만 잘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제주도에 정말 천재 신이 난 것 같은데 천재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본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놀고 좀 더 많은 걸 보고 그때 생각나면 한 번씩 옮겨도 좋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두 편 세 편이면 너무 다 작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데 습관은 본인이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좀 놀고 그렇게 하는 게 미안한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본인이 그런 시간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한 줄 쓰기 힘들어했던 아저씨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참 이 시집 나왔을 때 처음에 시집을 내자고 한 거는 혹시 아버님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시우가 시를 꾸준히 써서 노트 한 권이 된 거예요 노트 한 권이 시 분량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 한 권을 제가 보고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제가 저도 영화 감독이지만 영화에 관한 책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출판사 대표에게 그냥 저녁 때 카톡으로 보낸 거죠 사진 이미지 파일을 나이가 이렇게 꾸준히 써왔는데 한 번 어떠신지 봐주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계약서가 왔어요 책을 쓰자고 책이 자기가 밤새 실제로 바로 계약서를 보내왔고 자기가 어른 이런 걸 다 떠나서 시가 너무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고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시집이어서 꼭 바로 출간을 하자 했는데 제가 바로 출간하지 않고 시우에게 뜻깊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시우가 노트를 한 권을 더 썼죠 그래서 일기 책을 또 썼고 그 일기도 이 책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그마한 시집이 아니라 조금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시우의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나오게 해서 작가 대표님하고 같이 와서 시우에게 선물을 해준 거죠 남의 동시들은 많이 봤을 텐데 자기 책 나온 걸 봤을 때 첫 느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집으로 나올 거는 생각도 못해서 뭔가 처음에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신기한 마음이 더 컸고 이게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 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여서 정말 기뻤어요 혹시 아빠 거짓말 많이 쳐요 평소에? 아니요 이 과정들이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모르는 척 여쭤보는 것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직 영화를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약속이란 영화가 나옵니다 감독님과 시우군의 제주에서의 삶 또 일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시우군이 할까요? 네 아 영화 배우니까 약속이란 영화를 설명하면은 일단 제가 쓴 시들도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저처럼 뭔가 슬픈 사연이 있고 슬픈 사연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약속 영화를 보면 위로받고 공감받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빠가 써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방금 생각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시우군의 말투는 그 나이가 맞는 것 같은데 말의 내용은 그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일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꼭 한 번은 극복해야 될 게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또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영화 결정하시고 또 제작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영화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시우의 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우의 시가 이런 영상과 영화로 같이 아름답고 또 슬프고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이 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와 저만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보편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과 슬픔에 관해서 우리 영화가 그 지점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가 슬픔 비로 시작을 해서 시우가 12월 31일 날 시집에 있는 끝의 시작이라는 시집 제목을 써요 그래서 끝이 있지만 내일은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우가 영화 말미에 약속이라는 시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미래를 약속하고 맨 마지막 시는 고마워예요 그래서 이 시우가 자연에게 고맙고 이 모든 게 고맙고 그리고 자신인 시우야 고마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단락이 우리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한 영감과 뼈대를 줬고 이 뼈대가 우리 모두가 상실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물론 저와 시우의 이야기이지만 내놓기는 많이 민망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공감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화를 내놓게 되었죠 시집이 하나의 영가곡 같아요 거기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우의 시가 결국은 영화의 시나리오고 또 영화의 바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도 이제는 저의 손을 떠났죠 수요일 날 개봉이지만 개봉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고 그리고 개봉은 시우와 저에겐 더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얻었고 이미 다 많은 것을 교감했고 얻었기 때문에 이제 개봉하는 이런 영화 부분은 우리 부자에게는 그냥 하나의 덤이고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시우를 들여다보셨어요 시우의 생각을 받고 시우의 행동을 받고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내가 눈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낸지를 보는 것과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거는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를 보는 거는 사실 외면을 찍는 거지만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깊은 아이의 마음에 상실이 있다고 한다면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주거나 혹은 그것을 포착해내는 건데 이 포착해내는 순간이 사실은 아이가 그 순간 카메라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아이와 아빠가 조금씩 자연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것 그리고 조금씩 회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장점이자 힘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계속 푸석푸석한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시우 군이 초등학생이라서 지금 마이크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마이크 계속 만져는 소리니까 이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우 군 근데 아빠가 카메라로 날 찍고 있어요 계속 일상을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 뭐지? 저는 아빠가 원래 자연도 많이 찍고 밖에 많이 찍는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집 안으로 찍고 저 찍으니까 처음에는 뭐지? 찍을 게 없어서 날 찍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저한테 어...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 기록하는 거니까 신경 별로 안 써도 된다고 말해 주셔서 그때부터 뭔가 의식이 좀 안 되고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네... 막 카메라가 의식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사실 영화 찍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다큐멘터리 찍는 것도 처음에 출연자들이 카메라와 친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시우는 뭐 아빠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찍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없었던 모양이군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저를 저도 나오니까 네... 제가 오히려 좀 어색하고 힘들고 시우는 아이 때부터 제가 많이 촬영을 했고 또 이렇게 들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거의 놓고 고정된 카메라로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시우가 카메라 의식하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죠 지금도 제가 이제 찍어도 그러나 보다 뭐 하고 그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희가 오늘 오늘이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우군 스케줄상 저희는 먼저 말씀드리면 미리 녹음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개봉이 돼 있는 상태인 것이고 시사회도 했지만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들었던 게 제주에서 개봉관을 못 잡는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개봉관이 잡혔다면서요 제주에서 이런 다양성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 진짜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영화 약속을 개봉관에서 잡아줬고 또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주에서 만든 영화 또 제주에서 올록회한 영화 또 제주에서 자라고 있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를 제주 분들이 볼 수 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약속입니다 개봉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로 듣고 계신 우리 시우군 그리고 촬영하느라 오히려 힘드셨다는 아버님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만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군은 시는 계속 쓰고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집은 언제 나와요? 두 번째 시집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 못 쓰면 안 나오고 제가 잘 쓰면 나올 수도 있어서 첫 번째 책의 계약서는 아빠가 받아왔지만 두 번째 책의 계약서는 시우군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 어른의 시각의 질문이었었나요? 감독님도 혹시 이제 약속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시점에 드리기는 좀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음 영화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감독은 뭐 늘상 늘상 다음 영화를 준비하죠 다음 영화 지금 제주에서 만든 두 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두 편의 영화가 아직 미공개작이어서 그 두 편을 연이어서 개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작품은 또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나리오가 세 편이 있어요 그 세 편의 시나리오를 제가 정성껏 다듬어서 또 그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네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좀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하면서 느껴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우군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분들한테 영화 보러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이제 곧 있으면은 약속 영화 개봉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 기억해놔가지고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우군도 언론에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관심 너무 부담같지 않았으면 좋겠고 책도 시 쓰는 것도 너무 부담같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즐겁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도 계속 한 번씩 만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 영화 약속의 영화 배우 민시우군 그리고 민병훈 감독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